자 이번에도 제목이구요 2번 문제네요 이번 문제는 2010년 3월 고 1이구요 서울교육청 42번 문제에서 가져왔습니다 알아볼 표현은 여기서 알아볼 표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one of the most popular trees used as Christmas tree is a Korean fur 라고 되어 있구요 자 여기서 나오는 표현은 one of 요거 of라는 표현 한번 알아보구요 그 다음에 여기 use as 라는 표현 나오네요 그 다음에 used라는 표현도 한번 같이 알아볼 겁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표현은 of인데 of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뜻은 이 두 가지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의 라고 하던가 뒤에 나온 것 중에 종에 이 두 가지로 대부분 해결이 돼요 다행히도 그럼 여기 나오는 보면 앞에 또 one 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one of 뭐 뭐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뭐 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주로 이제 하나라는 말이 나오면 거의 뭐 100%구요 그 다음에 숫자 표현이 나온다면 뭐 뭐 중에 몇 개 뭐 뭐 중에 몇 명 이라는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가장 인기 있는 나무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가장 인기 있는 나무들 중에 하나는 뭐 뭐다 라고 나올 건데 중간에 이렇게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use는 사용하다구요 used 그러면 과거로는 사용했다가 될 건데 pp로는 어떻게 되나요 수동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죠 그죠 그럼 반대로 생각이 되니까 사용된 또는 사용되는 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as가 나오네요 as는 또 뜻이 많아요 그죠 as 다음에 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접속사라는 얘기가 되구요 접속사일 때는 as가 뭐 뭐 할 때 뭐 뭐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대로 또는 뭐뭐 하면서 이런 뜻이 될 거구요 as 다음에 한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즉 접속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럴 때는 as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구요 뜻이 아니라 이런 모양으로 쓴다는 거죠 as if로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as로 쓸 때도 있습니다 as as가 되면 뒤에 있는 것만큼 뭐뭐 한 중간에 있는 거 이거 이 말입니다 또는 하게 되구요 as if는 뒤에 나오는 것 마치 뭐뭐 처럼 그럼 될 수도 있구요 as가 나오게 되면 뭐뭐로 사람이면 서 사람이 아니면 써가 될 수도 있구요 그냥 뭐뭐 처럼 또 될 수도 있습니다 as는 잘 나오는 거니까 잘 외워 둬야 하구요 뒤에 나오는 걸 보면 as a christmas tree 라고 했으니까 뒤에 한다는 말이 없네요 동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as as나 as if나 as 중에 하나인데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as가 두 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as 다음에 f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as밖에 없으니까 뭐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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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그러면 a christmas tree 라고 했으니까 크리스마스 나무로가 되겠죠 크리스마스 나무로 사용되는 가장 인기 있는 나무들 중에 하나는 뭐다 it's korean fur 여기 나오네요 korean fur tree 구상나무라고 나오네요 두 번째 표현은 이제 컴마 나오고 위치가 됩니다 위치는 어느 것 또는 어느 라는 뜻도 있구요 그 다음에 바꿔주는 말이죠 바꿔주는 말이죠 바꿔주는 말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컴마 위치 앞에 컴마가 나오면 보충 설명이에요 이 보충 설명일 때 즉 위치 앞에 컴마가 나올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또는 그러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그것은 또는 복수면 그것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치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것들은 하면 될 거구요 단순히 복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맥락에 따라서 앞뒤 나오는 문맥의 맥락에 따라서 그리고 또는 그러나 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로 한번 해보죠 그리고 그것은 잘합니다 라고 했죠 in mount hala 라고 했는데 산이라고 할 때는 mountain 또는 mountain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되구요 그 다음에 산 이름을 나타낼 때는 그냥 mt 점 찍어서 mountain이 아니고 mount 라고 읽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mount hala and mount jiri 라고 되겠죠 in korea 한국에 있는 한라산과 지리산에서 잘한다 그것은 잘한다 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however 하지만 이라고 나오네요 not many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many를 하기 전에 many를 하기 전에 that을 먼저 볼게요 that 1번 뜻 2번 뜻 기억나나요 1번 뜻은 그것 또는 그 사람 이구요 2번은 그냥 그 저거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것 저사람 죄송합니다 that 은 1번 뜻이 저것 저사람이고 2번 뜻은 그냥 저거 되겠죠 many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2번이 되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many를 그냥 많은 은 은 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번 뜻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면 많은 사람들이 될 거고 사물이면 많은 것들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many가 1번 뜻과 2번 뜻이 있다는 거 두 개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고요 that 저희가 뜻을 7개를 외웠죠 그죠 암기할 때 1번 저것 저사람 했던 것처럼 2번은 저 나머지 다 여러가지 단어들이 1번과 2번의 뜻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1번은 지시 형용사 1번은 지시 대명사 2번은 지시 형용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자고요 간단하게 합시다 그래서 many는 1번 뜻이 많은 사람들 많은 것들 2번은 많은 됐던 마찬가지 저것 저사람 2번 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not many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뒤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당황하지 말고 많 많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know that 뭘 알고 있냐면 생각 that이 또 나오네요 that 3번 뜻이 뭐였죠 생각 의견 말 다음에 나오는 that 뜻이 없어서 생활 가능하다 이런 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The tree used to be found only in Korea 한국에서만 발견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면 뒤에 것만 보세요 뒤에 것만 보세요 많은 사람이 안다 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편이 이렇게 되는데 used to be 라고 하는 말인데 예전에는 어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was나 were를 쓰면 그냥 예전에는 어땠어 라는 표현이고요 아니죠 was나 were를 쓰면 그냥 어떠했다라는 뜻이 되는데 used to be 라고 쓰면 예전에는 어떠했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used to be는 예전에는 어떠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뜻이고 was, were 그 다음에 나오면 그냥 예전에는 어땠다라는 그냥 어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다는 뜻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used to be와 was, were 약간의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the tree used to be found 면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the tree was found 들어가 있고요 the tree used to be found 됩니다 find가 찾다니까 found는 찾았다 과거 분사 pp로 하면 발견이 된다 그랬죠 발견이 되었다 그 나무는 발견이 되었다 한국에서만 발견이 되었다 여기도 똑같이 한국에서만 발견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 라는 뜻이 되겠죠 한국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이 된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used to be 안에는 그러면 그 나무는 구상나무는 예전에 한국에서만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문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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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